오늘 말씀의 주제는 로마서 15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저의 기도 제목은 우리 모든 사랑의 성도님을 삶 가운데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날이야말로 주일이 바로 이 한 주의 첫 시작인데요 그리고 이 날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께 가장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이 자리에 제가 다시 오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제가 이 사랑의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는데요 저는 사실 사랑의 교회에 올 때마다 참 명예의 직을 받은 사람인구나라는 마음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사실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아무도 이름은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저랑 개인적으로 만난 분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저는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도 앉아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름을 한 분 한 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생을 아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마어마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 이상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정현 단일 목사님께서 아시듯이 저는 사실 여러분들의 친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가장 유명한 성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혹시 여기에 이 씨 성을 가진 분들 계십니까? 이 씨 성을 가진 분들 계십니까? 이 씨 성을 가진 모든 분들은 저와 한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세 명의 저의 자녀들이 있는데요 제 첫 번째 딸이 한국계 미국인과 결혼을 하셨습니다 정말 너무나 멋진 청년이고요 프린스톤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로스쿨을 나왔습니다 아주 똑똑한 우리 사위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정말로 우리 사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셈입니다 제 딸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제 딸을 너무나 사랑하고 제 아내도 장모님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딸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와 그리고 장모인 저의 아내를 사랑합니다 제 딸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자식을 낳아서 자녀들도 사랑하는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한 가족이 됨을 너무나 큰 축복으로 여깁니다 특별히 사랑의 교회는 많은 게스트 우리 목사님들께서 오시는데요 참 여기에 초청받은 목사로서 이 자리에서 설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영광스러운 일인지 말로 형언할 수 없습니다 먼저 이 사랑의 교회의 어마어마한 장황함과 영광스러움에 큰 감동을 느낍니다 우리 성가 내 아름다운 찬양에도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천국을 더 사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매 예배 시간마다 이 모든 자리에 정말로 성도님들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꽉 차 있는 모습은 저에게 미국인으로서 너무나 큰 격려를 줄 뿐만 아니라 선교사로서 특별히 제가 일본에서 20년을 선교사로 지냈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안아주실 분이 꽉 차 있는 모습이 저에게 너무나 큰 감동과 격려를 줍니다 제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희 교회에 많은 귀한 설교자분들께서 오셨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갈 때 저의 꿈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신학교를 다니면서 가졌던 꿈은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천명을 목회하는 교회를 섬기는 단임 목사가 되고 싶다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알면 저의 그냥 단순한 자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24살에 그 꿈을 가진 어린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였고요 그리고 시카고 제가 자란 곳에서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하나님께서 일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저는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저는 서른 살이 되었습니다 제가 서른 살이 된 그날 주일 제가 설교를 하고 있었을 때 제가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어떠한 오바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허풍을 떨거나 제가 어떠한 저의 자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면서 숫자를 세는 것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면서도 사실 수학 공식을 머릿속에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명을 목회하는 이 교회를 꿈꾸고 있었을 때 제가 서른 살이었을 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사람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988명이 천명에서 부족한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12명의 예수 그룹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저의 리더십 아래 그 교회는 15명으로 시작했는데 12명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교회 성장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교회 성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만의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하박국 선지자를 참 좋아합니다 외양가는 송아지가 없고 정말 양떼가 없고 아무 정말 가축도 없고 아무 과실도 없을지라도 yet I will praise Him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 말면 나는 기뻐하립니다 He makes me to stand in the high places 정말 그 하박국의 기쁨은 이곳이 아닌 정말 더욱 높은 고차원적인 레벨에 있었습니다 That was 40 years ago 그것이 바로 4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I was 30 years old then 제가 서른 살이었습니다 이제는 저는 70살을 맞이하였습니다 정말로 여러 가지 광야를 저는 거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말로 약속의 땅에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 이 약속의 땅에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성들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천국을 맛보며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정말 교회가 크든 작든 우리 삶에서 성공을 체험했던 실패를 체험했던 우리가 기쁨을 체험했던 환란을 체험했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줄 믿습니다 정말로 소망을 채워주시면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소망을 부어주시는 분을 믿습니다 저에게 할 말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사실 아무것도 없이 사실 저에게 주신 스크립트 얻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메시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트로입니다 소개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사랑의 성도님들을 충만케 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소망이 삶 가운데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정말로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길 하나님은 이 자리에 정말 소망이라는 작은 인공 눈물 방울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소망이라는 사이즈의 물컵에 담긴 정말 이 정도의 소망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소방차를 끌고 오셨습니다 소방차 소방호스로 정말로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정말로 생명의 강으로 우리 모인 모든 분들은 우리 장로교 교인들인데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교단이 어떠하든지 매일의 삶에서 소망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충만하십니까? 정말로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십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그거는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그거는 기적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이 없다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우리도 놓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정말 삶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서 소망으로 충만하지 않으시다면 어떠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체험하고 계시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도님들은 혼자가 아니고 성도님들은 우리와 함께하는 영가족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듣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정말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 가운데 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에 사도바울이 하는 말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으로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냐 하느님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의 분바 되민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이 메마르시다면 감정적으로 메말라 버리셨다면 영적 저수지가 비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그리고 매일 아침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을 넘칠 정도로 차고 넘치는 소망으로 채우시길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소망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소망으로 우리 삶을 충만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에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상황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내 마음의 소리를 같이 듣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0편 42편 다윗이 스스로에게 했던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길 원합니다 다윗이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망하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 문제가 무엇이지 다윗이 물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는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는가 다음 장면을 가지고 있자면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은 사랑의 일과 소망의 근간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냥 이 사랑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대한민국인 모든 교회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유럽에 있는 교회들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교회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 오정현 담임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곧 올해에 7천여 명의 목사님들을 초대하는 컨퍼런스 한교섬이 있을 거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한국교회의 섬김의 날이야말로 정말 사랑의 교회가 받은 축복을 더블링하고 더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로잔 대회 관련하여서 제가 일본에서 많은 젊은 리더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끝나고 Q&A 세션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Q&A 세션을 가지는 와중에 어떠한 자매가 저에게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의 스스로가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와서 그 자매가 말하길 자기 아버지도 목사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버지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말로 교회를 사랑하긴 하지만 아무 부교육자도 없고 너무나 작은 교회를 이 아버지가 섬기시는데 성장도 안 하고 있고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너무 힘겨운 가운데 아버지가 있음을 그리고 딸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너무나 큰 욕을 많이 먹고 있다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은 일이 없다고 딸이 전했습니다 그 자매는 정말 교인으로부터 단 한 번도 우리 아버지가 감사의 인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님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분이 같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분도 같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어떤 친구분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she understood how hard and how lonely the life of a pastor of a small church can be 정말 작은 교회의 목사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 자매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두 자매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두 자매들이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향한 사랑에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위로해달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매님들과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신 걸 꼭 알라고 기억했습니다 and remind your father once again that there is in store for him and for all who long for his appearing a crown of righteousness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천국에 예비된 상금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제가 전해주었습니다 the great reward 정말로 큰 상금입니다 this is an encouraging church 정말로 이 사랑의 교회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교회입니다 now back to the psalm 다시 한번 우리 10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the psalmist says the psalmist says to himself why are you so disturbed within me? 10편의 기자 다윗이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 낙심하며 and then he tells him instead of asking himself questions he talks to himself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put your hope in God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for I will yet praise him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my savior and my God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this is a source of hope a source of water that will never run dry 이것이야말로 마르지 않는 생수의 원천임을 믿습니다 God is a river whose current is powerful 정말로 강력한 물살이며 a lake whose water is pure 아주 깨끗한 물의 호수이며 a stream whose waters create sounds of peace 고유한 물결의 평화와 희망이 소리를 내는 샘물임을 믿습니다 now let's just think, ask ourselves a question what is hope?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often times when we use the word hope we're talking in terms of uncertainty 소망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마다 아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the bible uses the word hope in terms of certainty 그러나 성경은 소망이란 불확실성이 아닌 확실성이라 말해줍니다 right now as a basketball fan of the Boston Celtics 저는 보스톤 셀틱스의 농구팀의 팬인데요 I'm hoping that my team wins the championship 셀틱스가 챔피언십에서 이기를 소망합니다 I hope they do 정말로요 I don't know if they will or not 근데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소망합니다 I hope my grandchildren will get into good colleges 제 손자들이 좋은 대학에 붙기를 소망합니다 that's why I had my daughter marry such a smart Korean American I hope they will also be successful I hope that my country remains free and prosperous 특별히 미국이 제 조국이 주님 안에서 자유한 나라로 있기를 소망합니다 I hope so 정말로 소망합니다 but I don't know but biblical hope is not fingers crossed 그러나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란 불확실성이 아닙니다 No, it's voice confident 정말로 확실한 믿음입니다 It's heart strong 정말로 확실한 미래입니다 My hope is in God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노라 And what is unknown to me is known to Him 나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분명히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And God loves me And God loves all of you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And God has a plan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He has a future 정말 우리 모두에게 밝은 미래를 가지고 계십니다 Now, let's think a little bit more about the text itself It's very interesting Earlier this morning My friend, Brian Chappell, also preached from Romans 정말로 놀랍게도 제 친구인 우리 브라이언 박사님께서 오늘 1부부터 3부 예배 때 로마서 12장을 가지고 강의를 하셨습니다 He preached from chapter 12 The first 11 chapters of the book of Romans are just very dense, solid theology 정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묵직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It's the greatest theological book ever written 정말로 최고의 신학의 책이라 불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All of us trace our theology back to the book of Romans 정말 우리 모두는 로마서의 신학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But beginning in verse chapter 12, verse 1 and going through chapter 15, verse 13 Paul gives practical advice about the Christian life 그러나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 묵직한 신학적인 용어들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우리에게 적용이 가능한 이야기를 12장부터 15장까지 Dr. Chappell gave the beginning part of the message 기록하고 있습니다 Now this is the last part of the message And we did not even know that we were going to be here The Holy Spirit coordinated this As you know, Paul is writing to the Christians in Rome He has not yet met them Let me skip ahead a little bit You know that in this book which has the major themes of the Christian faith Paul begins with a great affirmation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For it is the power of God unto salvation To everyone who believes First to the Jew and also to the Greek Paul would be ashamed of the gospel if it did not work Paul would be ashamed of the gospel if it was only for the Jews Paul would be ashamed of the gospel if it was not true But the gospel is true And it's powerful And it's universal And it's fruitful And so then he goes on and in talks to the following chapter about the great themes of condemnation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sanctification And then he comes to the very last section And then he goes 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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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es on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가 했던 말을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정말 이 말을 오랫동안 생각하셨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날 오후였는데요 저는 18살이었습니다 이제 대학을 갈 일만이 남았습니다 제 친구가 저녁 먹을 시간에 저희 집 앞에 주차를 하고서 and we were going to drive to Chicago and I would go to Wheaton College and then my father came into the room and I could see the sadness and the joy on his face I was his first son I have two younger brothers and an older sister but when he came in 그러나 제 방에 들어오셔서 저의 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정말로 기독교적인 크리스찬 신사가 되어라. 그 말은 정말 5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마음과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 말은 정말 5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마음과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정말로 그러나 아버지는 제가 태어난 그날부터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계셨습니다. I want to raise this man to love and serve Christ. I want him to serve the world. I want him to be a gentleman. Paul's final words. He says, may the God of hope fill you with all joy and hope.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and believing 믿음 안에서 so that you will be filled with joy and hope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I began thinking about this just a few months ago. 저는 이 생각을 몇 달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I was at a gathering for Christian students in Boston. 보스톤에서 기독교 이 컨벤션이 있었습니다. 500명의 크리스찬 학생들이 그 자리에 모였었는데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많은 우리 강사분들께서 불안과 염려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제가 제 자녀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 세 명의 자녀들 모두 다 우리 교수직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과 매일 만났는데요. 그래서 제가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너희들 학생들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그들이 핸드폰을 꺼내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받은 메시지들을 저에게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제가 오늘 강의에 올 수 없었고 오늘 페이퍼를 쓸 수 없었습니다. 오늘 에세이도 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저의 두려움을 인하여 제가 완전히 돋워버렸습니다. 제가 염려로 인하여 일을 못하게 됐습니다. 제가 염려로 인하여 일을 못하게 됐습니다. 제가 염려로 인하여 일을 못하게 됐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이었는데 저는 생각하기로는 정말 이 문제들이 우리 젊은 층에만 일어나는 것인가 의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저는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러한 글을 읽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었는데요.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불안과 우울증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1순위 원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을 바로 불안과 우울증의 세계인들을 위협하는 건강의 순위라고 그들은 이겨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소망으로 충만하길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뉴욕에서 제 손자와 최근에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손자들이 자매들 때 제 딸이 우리 손자들에게 가서 제 딸이 뉴 시티 교리문답을 읽어주었습니다. 11살부터 우리 3명의 우리 손자들이 한 아파트 안에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들의 엄마인 제 딸인 그들의 엄마가 이 바로 질문들을 읽어줬습니다. 아이들이 이 질문을 읽어줬습니다. 삶과 죽음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니? 그리고 3명의 제 손주들이 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한 피난처럼 확보하셨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기에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형상을 닮아가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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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감사드리고 전능하시 하나님의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긴 이 시간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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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